시티파이브 브이블랙윙 티저 사진 캐딜락 코리아 캐딜락이 신규 고성능 모델 시티파이브 브이블랙윙의 티저 영상을 24일 공개하고 국내 출시를 예고했다. 모터 스포츠의 뿌리를 둔 시티파이브 브이블랙윙은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의 장인 정신을 강조한 이 엔진의 모든 엔진 제작 과정을 한 명의 엔지니어가 책임지고 관리하며 엔진 덮개에 해당 엔지니어의 서명이 각인됐다. 시티파이브 브이블랙윙 티저 사진 캐딜락 코리아 여기에 최신 하이드라 매틱 10단 자동 변속기가 조화를 이뤄 최고 출력 677마력 최대 토크 91.9kg M의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 회사 측은 버지니아 인터내셔널 레이스웨이 그랜드 코스 등에서 캐딜락 초고성능 라인업인 V시리즈의 정확한 가격과 재원은 공식 출시 때 공개된다. 캐딜락은 다음 달 2일 시티파이브 브이블랙윙을 구매시장에 시한다. 하이프 밖에서 다시 한번 보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